다음 주부터 2분기가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시장을 공략해야 할지 내일장 미리 보기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타게 김시은 팀장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장 1분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하고 2분기 이제 다가오는 4월은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일단 뭐 이번 주처럼 좀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실 지수로만 따지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건강한 시장은 아니에요. 모든 종목이 다 오르는 게 아니라 특정 섹터, 특정 종목군들이 지수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비교를 하면 하락 종목수가 월등히 더 큰데 0.03% 상승을 했습니다. 그 뜻은 지금 현재 삼성전자라든지 SK이닉스 반도체 소부장 쪽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나와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 포트에 반도체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이 시장에서 소외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흐름이 그러면 2분기가 되었을 때 조금 더 해소가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여전히 2분기에도 반도체 중심의 시장이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지수를 이끌어가고 있는 게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쪽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이 되고 있다는 것은 다른 종목군들의 차익을 하고 그리고 삼성전자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마이크론이 힌트를 줬고 엔비디아가 힌트를 줬던 만큼 4월 5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큰 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 8만 원대 뚫고 안착을 했고 앞으로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긴 한데 제가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조금 판단이 반반 갈립니다. 아무래도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 먼저 선 반영을 한 측면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먼저 움직였어요. K국장이 일단 뉴스가 나오게 되면 세론으로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의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 단기적인 차익을 하고 다시 한번 움직일지 혹은 실적 받고 다시 한번 움직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현재 지금 반도체 종목군들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홀딩 의견이긴 하나 관련했을 때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다시 한번 지수의 방향성이 갈릴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더 감안을 해본다면 그때까지는 약간 더 관망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 종목군들의 쏠림 현상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 저는 두더지 게임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계속 움직이고 있는 쪽이 전력기기, 반도체, 방산, 로봇,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이런 쪽에서의 수급이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섹터에서의 흐름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루 반짝 올랐다가 하루 좀 쉬어가고 다시 한번 또 오르는 좀 이런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주가를 좀 길게 보면 우상형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 타점을 우리가 조금 더 봐서 좀 잘 잡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 종목군들의 공통점이 수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거나 혹은 1분기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 섹터이다 보니까 4월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좀 이익 상향치가 기대가 되는 섹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주가의 위치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종목군들의 우리는 조금 더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을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4월에 대응하는 방법도 알려주셨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올랐는데 지수는 이것밖에 안 오른 것은 조금 의아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만큼 다른 쪽에서의 동반 상승이 나오진 않았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어떤 업종으로 월요일에 공략을 해볼까요? 아까 반도체 말씀해주셨는데 계속 봐야 됩니까? 반도체는 계속 봐야죠. 아무래도 지금 AI 스토리가 끌어가고 있고 특히 거의 다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는 점 물론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5조 5천억 원 이상 그 이상 나오는지 여부를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긴 하나 기대감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아이비들도 목표주가 상향에 대한 리포트도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8만 원대라는 그 견고한 저항선 라인대를 뚫어냈다는 점이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만큼 저는 삼성전자가 더 위로 향할 수 있고 그 아래서 소부장단에서의 순환매도 굉장히 빠르게 돌아갈 수가 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나와야 하는 이야기는 감산에서 증산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증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을 때 소재단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캐펙스 투자에 대한 부분들, 장비까지도 함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조금 더 봐야 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반도체 시장 내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HBM 종목군이다 보니까 HBM 종목군들 같은 경우 좀 주가의 눌림이 나왔을 때는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보는 그런 포인트로 잡아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 종목 계속 봐야 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8만 원을 뚫어냈는데 그 배후는 결국에 외국인 기관이 동반해서 들어온 수급이었기 때문에 의미 있는 돌파, 8만 원 돌파 안착하고 우상행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가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으로는 뭘 보세요? 저는 LS를 보고 있는데 굉장히 좀 무거운 종목이긴 하지만 앞으로의 성장성을 봤을 때 이 기업을 꼭 봐야 하지 않을까 지금 최근 시장을 보면 오늘 재룡전기도 그렇고 변화기 섹터 굉장히 잘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그 후발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쪽이 전선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전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장의 사이클 상으로는 변화기가 먼저 들어가고 마지막 단어로 전선이 들어가다 보니까 후발로 좀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지금 최근 전선 기업들을 보게 되었을 때 좀 가장 트리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더 움직일 수 있다는 점 거기다 수주에 대한 잔고량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현재 이 시점 같은 경우는 전선 기업들, 다시 한번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화기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움직였지만 전선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올해 그리고 3월부터 움직인 측면이 있다 보니까 후발로 접근을 하기에는 전선 기업들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LS 같은 경우에는 전선 관련했을 때 수직 계열화에 굉장히 특화가 된 기업이다 보니까 좀 무거울 수는 있어도 좀 더 안정적으로 그려나갈 수 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LS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11만 원대까지 좀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0만 원 라인대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S까지 다음 주에 저희가 시초가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요즘 전선이라든지 변압기라든지 이런 전력 관련 인프라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LS가 수직 계열화된 계열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동반해서 그런 수혜를 얻을 수 있는 또 LS를 저희가 다음 주에 시초가에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시은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1분기 마무리를 지어주셨는데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